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지만 여름철 극성을 부려 힘들게 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무좀인데요. 왠지 잘 안 씻어서 생긴 것 같은 부끄러움과 남들이 알까 걱정하게 돼 극심한 스트레스도 동반하게 되죠. 무좀은 치료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무좀도 관심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좀에 대해서 피부 비뇨기과 전문의 김태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무좀이 어떤 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무좀을 가진 환자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무좀은 특성상 요즘처럼 덥고 습한 여름철에 증상이 악화되어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좀은 피부 사상균이라고 불리는 곰팡이에 의한 표재성 감염을 총칭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기나 땅에 존재하는 곰팡이가 사람에게 가서 가려움과 각질, 색수 침착이나 균열 등의 피부 병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균이라고 불리는 무좀을 일으키는 피부 사상균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의 각질, 그리고 모발, 손톱, 발톱 등의 각질을 영양분으로 이용해서 기생하게 되며 이들 각질에 감염을 일으켜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촉촉하게 땀이 잘 차는 손과 발, 사타구니 등에 잘 생기는데요. 이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발무좀입니다. 주로 구두를 심고 일하는 직장인과 땀이 많이 나는 성인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발 중에서도 발가락 사이, 그 중에서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좀 이외에도 표질성 곰팡이 감염 중에서 어루러기 역시 여름철에 쉽게 발생하는 피부 질환인데요. 무좀과는 다른 말라세지아라는 효모금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가슴과 등, 겨드랑이, 목 등에서 많이 나타나며 황갈색이나 황토색을 띠는 반점이 다양한 크기로 발생하며 미세한 각질도 동반되게 됩니다. 곰팡이 균에 의해 발생한 피부 질환은 습진 등과 그런 비슷한 증상의 질환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된다면 자가진단보다도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신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지내시던 발가락 양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남성에게 무좀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여성분들한테도 많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인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에게도 전체 진료 환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더 이상 무좀이 남성들만의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장마철의 멋을 위해서 자신의 종아질 두께에 맞춰서 레인부츠를 신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고 벗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땀이 차더라도 레인부츠를 그냥 신고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발과 양말, 발가락 사이에 촉촉하게 땀이 차면 피부 맨 바깥층인 각질층에, 그 각질층이 붓게 되고 세균이 땀에 불어난 각질을 분해하면서 악취가 나타나는 화학무질을 나타내는데요. 이때 심한 발냄새가 나며 땀에 불어난 각질을 녹여 영양분으로 삼아 기생하는 곰팡이균까지 나타나 결국 무좀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여성분들이 즐겨 씻는 양털부츠, 어그부츠라고 하죠. 발에 땀이 많은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그부츠는 보온성이 좋은 만큼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땀에 젖은 발에 무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좀이 발생하는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인 피부 사산균은 주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왕성하게 번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 환경, 직업, 면역 상태, 무좀균의 종류에 따라 피부 어느 곳이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무좀균이 피부 각질층을 침범하면 곰팡이가 생성하는 효소의 작용으로 인해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녹여 소화시키고 그 결과 피부 껍질이 일어나고 벗겨지며 독수로 인해 염증 반응으로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무좀으로 피부가 심하게 벗겨지거나 불결한 바늘 등으로 따거나 그냥 방치하다가 물집이 터지는 경우에는 세균이 침범하기 쉬워 2차적인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손톱과 발톱에 생기는 무좀이 두피에 전염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 무좀은 발에만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무좀의 호발 부위가 발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좀은 신체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좀은 곰팡이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를 손으로 함부로 긁으면 그 손에 의해서 손이나 손톱까지도 무좀 기온이 발생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두피에까지도 전염이 가능합니다. 그 발생 부위에 따라 머리에 생기는 두부백선 몸통에 생기는 체부백선 사타구니에 생기면 완선이라고 불리고요. 손에 생기면 수부백선 발에 생기면 족부백선 손발톱에 생기면 조갑백선이라고 하며 이처럼 전염력이 있기에 특히 집안에 무좀을 앓는 사람이 있으시면 가족분들 특히 심지어 아기에게까지도 무좀이 옮을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무좀은 극복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간다기보다는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무좀만큼 민간요법이 많이 존재하는 질환도 되게 드문 것 같습니다. 물에 빙초산이나 식초를 타서 발에 담그거나 가려운 부위에 마늘을 찌어 거기다 붙이는 모든 온갖 민간요법이 성행합니다. 그러나 민간요법은 증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상식이나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시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간요법 대신에 무좀이 의심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무좀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무좀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좀 치료는 보통 항증진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크게 바르는 크림이나 연고하고 네일을 바르는 타입과 먹는 약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무좀에 생긴 부위와 증상에 따라 치료법도 다른데요. 손과 발, 사타구니, 체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바르는 연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손톱이나 발톱, 두부, 광범위한 체부, 백선의 경우에는 바르는 연고 외에도 먹는 약 복용이 필요합니다. 치료 기간은 손톱은 약 6주 이상, 발톱은 12주 이상, 두부는 4주 이상, 광범위한 체부의 경우에는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무좀을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며칠간의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예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각질층에 남아있는 무좀균이 다시 활동해서 완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물의 욕법, 용량대로 투약 기간을 끝까지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좀에 사용하는 먹는 약은 간에서 대사되므로 복용 기간 내에는 금주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피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진균제 사용 전에 급성 염증이나 2차 감염이 있으므로 염증을 치료하는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2차 감염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마철에 신발이 물에 젖었을 때는 귀가 후 비누를 이용해서 발을 깨끗하게 씻고 신발은 잘 말린 다음에 다시 신도록 하십시오. 민간요법이나 자가 처방으로 무좀을 치료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가 처방으로 구입하는 약은 대부분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성분은 피부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무좀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매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운동화, 구두보다도 샌들이나 슬리퍼가 무좀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